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물은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그리고 해산물은 너무 좋아요 손이 돋음에 있는 것 같아요 바닥은 것 같은 거 같아요 베이킹 한 잔 마요네즈 치즈는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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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해요 치즈소스 치즈소스 바삭바삭 달콤하고 달콤한 맛이 좋아요 아삭하니 아삭하니 고소해요 소금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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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오징어 치즈가 딱딱해요 치즈와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좀 더 맛있어요 치즈가 좀 더 맛있어요 치즈가 좀 더 맛있어요 쌀다리에 껍질이 되게 좋네요 이번엔 치즈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여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저는 오븐에 찍어서 먹어야해요 오븐에 찍어서 먹어야겠어요 오븐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오븐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오븐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오징어 아삭하고 맛있어요 치즈베리맛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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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당 치즈볼은 진짜 부드럽고들입니다 다음은 치즈가 너무 안 되고요 치즈와 치즈는 따뜻한 맛이에요 치즈가 엄청 따져있어서 스테이크 아이스크림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달콤해서 먹어요 달콤하고 달콤해요 게살은 쫄깃쫄깃해요 달콤하고 쫄깃해요 네,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너무 달콤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그런지 좀 더 맛있어요 팽이버섯과 팽이버섯을 넣어서 먹으면 좋네요 팽이버섯은 정말 맛있어요 팽이버섯은 정말 맛있어요 팽이버섯은 엄청 맛있어요 팽이버섯은 정말 맛있어요 쫄깃쫄깃 넓은 멀었지만 leve퀴드가 진짜 진해서 완성이د더라구요 초콜릿 소금은 아직 안 익었을때 초콜릿이 너무iyor 소금은 거짓말고 계란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계란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치킨은 새콤달콤한 맛이에요 치킨은 소스와 치킨이 좋아요 치킨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치킨은 정말 맛있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이것이 팡팡을 넣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안으로는 팡팡을 넣어먹어요 제가 팡팡을 넣어서 맛있는 식감이 좋아요 팡팡팡은 제가 좋아해요 팡팡은 또 맛을 볼 수 있어요 팡팡은 좀 더 맛있어요 너무 고소해요 매운 소스는 좀 더 맛있네요 저번에에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소스는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소스는 좀 더 맛있어요 소스는 좀 더 맛있게 드세요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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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너무 맛있어요 국물이 다 달려버려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뼈뼈뼈뼈뼈뼈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아삭하고 맵다. 아삭하고 맵다. 아삭하고 달콤해요. 저거 맛있는데 그것도 맛있다고 했어. 정말 맛있게 먹으면 결합이 계속되네. 면은 인간이 쭈욱더 뭔지 모르겠는데 안 먹으면 새콤달콤한 치즈는 매콤하고 우리는 매콤합니다. 치즈 할머니가 매콤하고 있어요. 치즈가 매콤하고 맛있어. 치킨무 새콤달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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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